낭쇄섬 낭쇄섬에 나왔습니다. 낭쇄섬은 닭섬이라고 하는데 충남 태안 소원면 천리포에 있습니다. 상괭이를 보러 왔는데 갈매기가 안 날라다니네요. 토요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타마란 형태의 작은 공무보트가 올해는 신상으로 나왔나 보네요. 보트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리포가 보이네요. 올해부터는 말리포 해양스포츠클럽에서 패들보드 레이싱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종 휴대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원은 차지만 시원하네요. 베트남에 오래 있다가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니까 아주 좋네요. 거의 설악산 계곡물 수준입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말리포 바다 캠프로 놀러오세요.